17만 7천 8백삼십 안녕하세요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버나인 입니다. 파버나인 은 은 동산은 1997년 7월 4일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 6월 12일에 코스닥 시장 상장을 승인받아 회사의 주식이 2014년 8월 4일자로 상장되어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됨 동산은 알루미늄 합금의 정밀 가공 및 표면 처리를 활용한 TV 외관 제품 디지털 샤이니지 및 의료기기와 국내 및 글로벌 기업의 생활가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동산의 주요 제품